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 너는 이미 너의 몸값은 50만원 이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카카오 자체만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아 밑에 우리 연결된 종속기업들의 성장세 또한 굉장히 상승폭이 좀 가파릅니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파트별로 사업부분별로 굉장히 또 고성장을 지속 이어지고 있는데 진짜 이게 결과적으로 이익이라는 거는 이익이라는 건 진짜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 카카오의 값어치가 아직도 50만원 이상을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왜 값어치를 그렇게 매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실적 발표한 거 다 보셨죠 여러분들 뭐 카카오 실적에 대해서는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뜨고 그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분기 매출 와 굉장히 서프라이즈 합니다 1조 10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1200억 원대 이제 앞자리 숫자를 아예 바꿔버리면서 숫자가 더 붙어버리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사상 최대 매출과 또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값은 우리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혹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눈높이에 충분히 다 충족을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 4분기 이제 올해 4분기까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4분기까지 컨셉을 보시면 매출 4조억 원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은 뭐 4400억 원대 이렇게 일단 목표는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요 사업 부분 중에 일부 비즈보드 쪽 매출을 좀 살펴보시면 한 2400억 원대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어 그런 부분을 보시면 한 233% 전년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의 성장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인벤토리 확장이나 또 12월 일평균 매출액을 따져보면 한 10억 원대로 거의 10억 원 정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5억 원이었는데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두 배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런 커머스 거래액 같은 경우에도 4.5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그리고 비선물하기 비중도 한 10%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정말 엄청나죠 페이 같은 경우에도 거래액이 거의 18조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38% 성장을 보여주는 상황이고 모빌리티 역시 뭐 카카오티블루나 이런 운행 대수도 13000대까지 확대를 하면서 2020년 매출액을 일단 아직 뭐 최종적으로 집계는 해봐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2500억 원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2500억 원이라면은 전년 대비해서 또 138% 정도의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성장세 자체가요 사업 부분별로도 아 이게 뭐 기본이 두 자릿수 이상이에요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종속 회사들 또한 정말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굉장히 상승을 좀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고성장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갖고 가야죠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뭣이 중헌디 이러죠 그렇죠 가져가야죠 최근에 뭐 교환사체 공시 뜬 거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교환사체 공시 가지고 이거 악재니 뭐니 하시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일 것 같은데 저는 악재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혀 악재일 이유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세부적인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주주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카카오에서는 주주들을 정말 많이 고려를 해서 만들어낸 계약을 맺은 그런 교환사체에 대한 공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려할 어떤 뭘 우려하시는지도 사실 좀 모르겠지만 우려하는 어떤 그런 기업에 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이슈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고 카카오 모빌리티랑 카카오 뱅크에 대한 가치 상향이 좀 굉장히 이번에 좀 더 큰 주목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고 또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도 10월달 뭐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평가받은 가치가 거의 10조원 가까이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근데 장외에서는 또 40조원 정도 규모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외에서는 40조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아무래도 상장할 당시에 어떤 기업의 밸류를 평가할 때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장외에서의 시총은 40조가 될지는 몰라도 또 상장이 되고 우리 정규 시장이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측정을 했을 때는 일단 10조원 정도의 가치를 보고 있다는 건데 장외에서 거의 4배 정도에 대한 가치를 받고 있는데 이 4배 정도의 평가를 받는 규모 자체가 국내의 우리금융 하나 신한 KB 요런 대 뭐라 그러죠 큰 이제 금융지주사들 합해도 거의 그 시총이 뭐 카카오 뱅크 하나 정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정규장이 상장이 되면은 글쎄요 또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지금 장외에서는 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이익이 정말로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카오는 반드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VIP 회원님들께서는 지금 뭐 30 한 거의 5만원 밑에 정도에서는 편입을 좀 계속 했었어요 카카오를 최초 편입을 했던 거는 바로 요날이다 요날입니다 그림도 제가 기억해요 7월 20입니다 정확하게 7월 20날 1차 편입을 해서 수익실현을 계속 분할로 해오다가 요날 한 번 더 다시 한번 편입을 했다가 손실권에 접어들었을 때도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매수를 오히려 고려를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하라고 하면 또 회원님들이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빠르게 보이는 시장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당장의 비중을 싣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분석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대략적으로 지금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12%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물론 강해요 강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그 자금을 그 예수금을 이렇게 따르게 접근을 했으면 오히려 카카오 지금 저렇게 한 거 못지않게 부럽지않게 하루만에 이런 수익률들을 챙겨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 그날그날에 대한 수익률인데 하루에 이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이런 수익률들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센 놈들을 잠깐 좀 접근을 했다가 다시 카카오로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2연상 정도 가깝게 갔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면서 하루에 뭐 550만원 수익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실제로 다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회원님들 하루에 41% 이렇게 이게 지금 맨날 이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거의 매일 그랬어요 최근에는 10월 말부터 해서 최근에는 정말 매일 이런 시세들이 나왔는데 여러 종목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하지만 요즘에 이제 장이 또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사실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정말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런 좋은 타이밍에는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 평범하게 그냥 뭐 작게 작게라도 꾸준하게 챙겨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리딩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왜 카카오를 추가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회의 회원님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고성장을 보여주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증권사 쪽에서의 컨센서스들 좀 살펴보시면요 뭐 압고점을 홀딱 넘어선 50만원대까지도 컨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6만 46만 50만 45, 48, 44, 43, 50, 52 이렇게 나오고 있죠 평균적으로 뭐 적정 주가를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45만 4천원대인데 아직까지 뭐 저렴한 상황이죠 무조건 컨센서스대로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컨센서보다 더 좀 더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좀 감안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45만원 50만원 이상도 좀 목표로 잡아도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나올 거라는 착각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안 가나 안 가나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 급등을 보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긋하게 포트에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고 나서 좀 천천히 그냥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전에 현대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포트에 반드시 구성을 좀 어느 정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야표현님들께는 신한지주를 이런 라인부터 2만 8천원 2만 9천원 라인부터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나서 지금은 좀 가져오고 있는데 이거는 8년짜리 적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넣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편입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내일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실 만한 종목들 파워로직스나 대략적으로 시장이 좋으면 8,500,600원대 그냥 잡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공격적으로 신규성장 아직 추가적인 랠리가 안 나왔다 라고 생각드는 종목은 IDP 같이 한번 9천원 전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뭐랄까요 2만 3천원 정도의 손절 잡고서 플러스 한 천원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윙 패턴으로도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냥 없으면요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아직 말고 5일선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5일선에 근접했을 때의 은봉에서 한번 여러분들 없는 분들은 꼭 소량이라도 좀 한번 담아가세요 전체 비중에 여러분들 예수금 비중에서 3% 5%라도 1차라도 꼭 한번 매수를 해서 가져가보세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연속 바닥에서부터 연속 5개 양복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5개 뜨고 나서 그제서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다 케어를 해드리니까 그 신호만 리딩 제가 드리는 신호만 잘 따라와주시면 정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너무 이전에도 큰 수익 챙기고 나왔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러분들 고성장주 우리가 반드시 목표를 좀 크게 잡고 멀리 잡고 우리가 묵직하게 한번 가져가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장은 이제 뭐 하방으로 향할 것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이라든지 노이즈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여기서 또 급락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연말까지 여러분들 앞으로 내년에 좀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포트를 시장이 좀 빠질 때 뭐 매도를 해서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 그나마라도 좀 양호할 때 우리가 좀 준비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손실폭은 더 줄일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발맞춰서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뭐 어그로 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수급 자체 메이저들도 계속 주워담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로 뭐 큰 슈팅은 안 나온 종목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부야편님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계속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중을 너무 많이 담아서는 안 되겠지만 뭐 적정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한번 가져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돌아오는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한번 또 편입하실 분들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 단순하게 영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고 날아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추천 안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또 관리를 해드리니까 지금은 약간 이 종목 좀 괜찮게 봐도 좋을 것 같아서 어 지금 우리가 좀 약간 스윙 패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최근에 이제 주식 비중을 대폭 줄이고 다시 한번 계속 매집을 해오고 있는 흔적이 좀 인상적이죠 기관 쪽에도 수급 엄청 빵빵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같이 좀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또 이벤트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죠 좀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자가 너무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좀 우리가 너무 영업적으로만 다가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서 뭐 조기에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또 성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선착순 100명 진행할 때는 4일밖에 안 걸렸어요 4일인데도 더 넘었죠 100명이 오히려 더 넘어서 연락 주신 분들께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또 이벤트를 종료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벤트를 너무 짧게 했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승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으로 최대한 좀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또 리딩을 진짜 정말 꼼꼼하게 한번 좀 받아보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대체로 또 만족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도 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RA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자